어떻게 주민세로 1년을 XX만원 넘게 할 수가 있어 와 진짜 저놈의 공사는 진짜 끝날 생각을 안하네 어제 저녁에 운동 갔다가 들어오는 김에 우편함을 한 번 봤는데 제가 살고 있는 구청으로부터 세금고지서가 왔어요 6장 총 6장이 왔는데 7장인가? 이게 합치니까 8만 엔이 넘는 거예요 세금이 아니 내 회사에서 매달 뜯겨다가는 돈이 얼만데 여기에다가 추가로 세금이 8만 엔 가까이 나왔어요 8천 엔도 아니고 8만 엔이 말이 돼? 아니 뭐 내야 하는 거면 당연히 내야 되는 건데 대체 이게 뭔데 나한테 8만 엔을 갑자기 내라고 하는 건지 한 번에 뭔지 알아야 알고 나서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전화를 해가지고 좀 물어보려고 합니다 현대해야 되는 건가? 넌 안전할 수 있어요 연락처가 정화 통신와 다른 것을 드리기 안내았 작업 spun 代替番号ってあるかと思うんですが、 034091-1です。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お名前をお伺いしてもよろしいでしょうか? ローマ字で上の名前替え。 これ全部合わせて5、6枚くらい来てるんですけど、 これ合わせるとほぼほぼ8万円くらいなんですよ。 これいきなりこんだけ送られて来たりとかするんですかね。 1から4キロをまとめてお支払いいただく方にお使いいただくものなので。 あ、そうですね。 じゃあ結局払うのは500円っていう。 そうです。そうです。はい。 わかりました。 あと、これって特別区民税ってどういった税金なのかちょっとさっぱりわからなくて。 住民税になりますね。お住まいの方にかかってくるものになりますね。 月々毎月給料から住民税って引かれてるんですけど、これ追加で。 今年、確定申告ってされてらっしゃらないですかね。 あ、してます。 お給与手引きされている会社様のお給与以外のご収入にかかってくるものを今回ご自宅にご通知しているような状態なんですね。 確定申告でお支払いいただいたのが国税の方でしょ、国税っていうものになるんですけれども。 うーん、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はい、よろしくお願い致します。 はい、よろしくお願い致します。 よろしくお願い致します。 はい、失礼致します。 はい、失礼致します。 네、だいに… 합쳐진 금액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내야 할 금액은 4万円 조금 안 되는 금액을 내면 돼요. 이 지역에 제가 살고 있으니까 돈 내라 이거죠. 주민세… 주민세… 아니 그래 나 주민 맞는데 그럼 한 달에 주민세를 얼마나 내야 된다는 거야? 한국에도 물론 주민세가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한 번 검색을 해봤는데 한국은 많이 내봤자 만 몇 천원인 거 같더라고? 지금 보니까 구글에서 검색을 해봤는데 어… 개인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최대 1만원 이내에서 정합 최대 12500원 엔 아니고 원 나랑은 100배가 차이 난다는 거죠. 매달 회사 월급에서 만엔 가까이 주민세가 나가고 추가로 이제 4만엔이 나가니까 연금 따로 내야 되고 보험 따로 내고 다 따로 내고 이제 주민세로만 나가는 게 7만2천엔에다. 200만원이 너네요. 진짜 밑 빠진 덕에 물룩기인 거 같아요. 이렇게 많이 뺏기는 건 아닌데 다른 건 한국이랑 그렇게 별반 차이가 없는데 제일 피부로 확 와닿는 게 세금이랑 병원비 두 개인 거 같아요. 근데 병원비는 뭐 자주 매일매일 아픈 게 아니라서 괜찮은데 매달 나가는 세금을 생각하면 조금 마음이 아프기는 하네요. 우리 언니가 내 연봉의 3배인데 언니 월급에서 나가는 세금 합친 거랑 내 거랑 비교해보면 차이가 별로 안 나. 진짜 일본 생활이 제일 힘든 거 같아. 돈 나가는 거. 가든지 해야지 빨리. 제가 세금 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점 가서 또 내러 가야 돼. smash button. 어떡해. 과연 저한테는 진짜 많은 세력 주인공이 진짜 많아. 한 번쯤 남겨주세요.